안녕하세요 펴만둔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요 의외봐도 신남이 묻어 나오죠 9800x2d 리뷰입니다 물론 매체에서 저보다 하루 먼저 공개를 했기 때문에 성능을 다 보고 오셨겠지만 또 저는 매체와 다르게 날것의 맛이 있지 않습니까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내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할 수 있고 다듬지 않은 이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고 거기에다가 좀 더 보기 쉽게 설명까지 곁들여 줄 테니까 스킵하지 마시고 제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더 더욱 9800x2d의 장점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단점도 같이 얘기할 거예요 영상 먼저 올려 드릴게요 이거 펴보기 전에 앞서 인텔의 게이밍킴 뭡니까 14900k 그리고 AMD의 게이밍킴 7800x2d죠 요거랑 그리고 신제품 285k 아 요건 자꾸 때리는 느낌이라서 미안한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AMD의 새로운 게이밍킴 9800x2d 비교 영상 먼저 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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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지금 직접적으로 시네벤치를 라이젠 마스터로 온도 체크하면서 돌렸어요 전력소비량이 얘가 120W를 못 넘게 세팅이 됐거든요 보드에 따라서 한 120에서 125W 정도만 사용할 거예요 근데 온도가 어떻습니까? 88도죠 만약에 7800X3D나 5800X3D였으면 88도가 아니라 이미 95도 찍고 스로틀링 걸렸을 거예요 근데 올코어 부스터가 5.13이나 터지잖아 5.13, 5.14 이렇게 터져요 얘가 싱글 부스터 최대가 5.2인데요 근데 올코어가 거의 그의 주저하는 만큼 터지는 거죠 온도도 공냉 고작 38,000원짜리로 88도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공냉으로 작업까지 가능하다는 게 또 세 번째 장점이 된다고 봅니다 게이밍이 조용하게 쓸 수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작업조차도 공냉으로 가능하다 다만 이 얘기해드릴게요 제가 에즈락 보드나 기가바이트 보드에서는 분명히 80도 중후반에서 멈추는 걸 봤거든요 시네벤치가 쿨러만 충분히 좋은 거 쓰면요 RC1900 이런 거 쓰면 근데 아수스 보드에서는 순행 쓰는데도 93도 찍히더라고요 공냉 쓰면 95도 이상 찍어요 95도가 스로틀링 온도입니다 성능이 떨어지는 온도 그래서 아직까지 베타 바이오스이기 때문에 일부 보드는 온도가 높을 수 있다 그러면 성전님 추천 때문에 제가 B650E 샀는데 바이오스 업데이트 될 때까지는 그럼 못 쓰는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제 말 듣고 만약에 아수스 보드 샀고 아직 바이오스 패치 안 돼 가지고 좀 답답하고 작업할 때 소음이 좀 날 것 같다 이런 분들은 당부가 있습니다 자 이 영상도 안 봐주세요 65W 모드입니다 에코 모드로 돌렸는데 에코 모드로 돌려도 싱글 성능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빠릿합니다 2080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멀티 성능은 좀 떨어졌죠 멀티 성능은 약 2000 정도 까져 가지고 한 8% 9% 정도 떨어졌는데요 그래도 온도는 정말 착합니다 얼마입니까? 67도 68도 밖에 안나오죠 그래서 88W가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65W 에코 모드 돌렸을 때 충분히 공랭 좀 꾸진거 들고 있더라도 커버가 될 만큼 좋은 CPU가 되었고요 근데 생각보다 멀티 성능은 떨어지지 않으니 에코 모드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이 성전님 에코 모드 하면 게임 성능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이 또 그런 거 궁금할까 봐 체크 다 했죠 에코 모드가 65W 모드 잖아요 이거랑 또 램오버까지 같이 있는 영상 올려 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자 보면서 설명 드리세요 어떻습니까? 게임 성능 별 차이 없죠 램오버 하니까 좀 잘 나오는 건 보이지만 에코 모드랑 에코 모드 아닌 노멀 120W 쓰는 모드랑 게임 성능은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최소 프레임도 거의 변화가 없고요 뭐 일부 게임에서 약간 떨어진 경향이 보이지만 두 번 세 번 재보니까 그것도 거의 오차 범죄였습니다 보더랜드에서만 살짝 쳐지는 거 봤거든요 나머지 게임은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65W 모드 쓰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어차피 게임할 때 50W 60W 밖에 안 쓰거든요 그래서 65W가 88W를 공급하는 모드예요 이걸로 써도 충분히 게이밍에서는 성능자가 없다 싱글 성능자도 없으니까 빠릿하고 멀티 성능만 진짜 조금 떨어지는데 그렇게 떨어진다는데 체감도 안 될 거고 충분히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좋은 CPU라는 거죠 그리고 메모리 오버는 너무 열심히 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해보니까 얼마 차이 안 납니다 XMP 메모리 꼭 안 가둡니다 최소 프레임 방어는 좀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는데요 한 2, 3% 늘어납니다 평균 프레임은 사실상 오차범위인 1% 정도 차이라서 튜닝 메모리가 크게 효과가 있지는 않다 그 있잖아 AMD 발로 딱딱딱딱 누르는 그거 딱 그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게임에 대해서 프레임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자세한 설명을 안 하고 나머지 장점을 읊어 드렸는데 이 장점만 봐도 충분히 9800XED에 대한 구매 욕구가 막 샘스럽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게이밍을 집중해서 한번 봅시다 FHD에서 경쟁사의 최상위 제품 285K나 14900K는 9800XED 노멀에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뭐 200프레임도 안 되고 210프레임인데 250프레임이죠 얼마 차이 나겠습니까? 성능이 14900K랑 비교해도 20% 차이납니다 물론 14900K를 램오버를 하면은 그래도 성능격차가 많이 줄지 않나요? 1차 렌타만 쪼여있는 수준 가지고는 성능격차가 그리 많이 줄지 않아요 여전히 20% 차이까지는 아니지만 14, 15% 차이가 나요 이렇게 찍어봐도 맞죠? 아 그리고 안타깝지만 신형 울트라는 그냥 비교 대상도 아니고요 울트라... 울트라 어떡하냐? 이거는 팔지도 못하겠는데 게임 용도로 그리고 7800이랑 비교해도 9800은 나름의 메리트가 있습니다 최소 프레임이나 평균 프레임이 5에서 6% 가까이 증가했으니까요 아이 성능이 이거 FHD 해상도라서 그렇잖아요 뭐 맞긴 하죠 근데 FHD 해상도에서 이거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게 나중에 되면은 5090나고 6090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네들은 QHD에서도 이 FHD 프레임만큼 나올 거고 나중에 되면 진짜 4K에서도 이 FHD만큼 프레임이 나오는 그래픽카드가 언젠가 나오겠죠 그때를 생각하면은 9800 SD는 이런 격차를 보일 거라는 겁니다 게다가 9800 SD 쓰면서 제가 느낀게 있는데 얘가 최소 프레임이 좀 출렁이는 구간이 보이더라구요 그걸 왜 집냐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덜 만들고 내놨다 안 썼냐 어 맞아요 7800 SD도 처음 나왔을 때보다 나중에 찍은 영상이 프레임이 더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 영상을 찍은 적도 있습니다 7800 SD에 성능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보자 뭐 이런 영상을 만들긴 했었는데 9800 SD 지금 부안정한 베타 바이오스로도 이렇게 높은 최소 프레임과 평균 프레임을 보여준다는 건 차후에 성능 증가가 더 있을 거라는 거 생각했을 때는 격차가 좀 더 벌어질 겁니다 7800이랑 비교하든 14900K랑 비교하든 좀 더 벌어질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뭐 2차 3차 렌탈을 쪼이더라도 14900K가 이 9800 SD를 이기지는 못할 것 같아요 7800 SD랑은 뭐 어떻게 비빌 수 있다고 저도 네모버 빡쓰게 하면 9800 SD 성능을 봤을 때 14900K가 아무리 네모버하고 찌개고 볶아도 따라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성전이 그건 FHD라고 했었잖아요 QHD는요 QHD를 한번 봤어요 근데 QHD 생각보다 격차가 있긴 있더라고요 9종 게임 평균 프레임은 여전히 한 5% 가까이 차이나고 최소 프레임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다만 고사양 게임 위주로만 봤을 때는 생각보다 격차가 없습니다 고사양 게임만 한다 치면은 겨우 3프레임 차이죠 거의 200프레임에 가까운데 3프레임이면 2% 차이도 안 나죠 그래서 고사양 게임 위주로 돌렸을 때 QHD부터는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 이런 로스트하크나 배그처럼 차이가 좀 나는 게임들은 여전히 차이가 나더라 그걸 볼 수 있었어요 4K는요 안타깝지만 제가 4080 슈퍼라서 그런지 몰라도 4K는 1프레임 차이 나기 때문에 그냥 변별력이 없습니다 이거는 5090이 나와야 차이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4K 유저에는 굳이 9800 SD에 대한 욕심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스타2나 워해머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 굳이 욕심을 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 살만한가요? 장점 일단 추격시켜서 얘기해 드릴게요 게이밍 온도 20도 가까이 착해졌습니다 덕분에 조용하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작업 온도 꽤 많이 내려서 멀티 성능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경쟁사의 i5k 버전까지만큼 성능이 나오고 신규 성능도 많이 올라갔는데 공략으로 커버될 정도로 온도가 착하고 작업도 이제는 뭐 괜찮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게이밍 성능 게이밍 성능은 차이나는 게임은 좀 많이 차이나요 이런 식으로 근데 또 차이 안 나는 게임은 얼마 안 납니다 결국 여러분이 어떤 게임 하냐에 따라서 7800 SD 대비 그 차가 꽤 날 수도 있고 별 차이도 없을 수도 있으니 7800 SD 쓰시는 분들은 내가 하는 게임을 잘 확인해 보고 업그레이드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냥 업그레이드 하지 마세요 충분히 7800 SD도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9800 SD가 게임 성능이 오르긴 했으나 요거는 다소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올랐다 그래서 장점 3개 단점 생각보다 게이밍 성능은 많이 안 올랐다 요정도로 요 제품을 총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살만한 메이트가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200만원대 견적 짜시는 분들은 솔직히 9800 SD 보지 말고 그냥 147 600 KF나 가시고 4079 슈퍼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픽카드 좀 더 힘을 쓰시고 300만원 이상 견적 보신다면 9800 SD가 충분히 눈앞에 보일 겁니다 이게 뭐 80만원 찍어서 판다 쳐도 살만한 재력이 있는 분들이니까요 300만원 이상 초과되는 견적을 쓰시는 분들은 9800 SD 신규 구매 한번 구매해 보셔도 되고요 기존에 7800 SD 사는 사람이 업그레이드 할만한 값어치 있냐 그러면 그건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5800 SD나 5700X 3D를 쓴다면 내가 좀 차이나는 게임을 하고 있다면 충분히 체감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 방어율도 확 올라가고 훨씬 더 빠릿합니다 훨씬 더 빠릿하기 때문에 고런 분들은 충분히 구매해 고려해 보셔도 괜찮다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더 부탁드리고요 자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여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빠이빠이